소세지? 소세지인가? 이거 있네. 소세지 진짜 좋았는데. 이거는 맥주 하나. 소세지는 어차피 호동이 형은 못 먹어. 아 돼지구나. 아니야, 아니야. 소세지 돼지 주셔. 뭔데? 80년대야, 다음이? 나 처음에 안 할게요. 호동. 오케이, 앉아요, 앉아요. 윤수율 선생님의 아파트. 와, 나인 줄 아는데. 아, 나도 아파트는 알았는데. 저 근데 아는 노래인데. 딴딴딴 하면 우리가 질 수 있거든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택배라구가 틀어오세요? 아, 이러면 알겠어. 자, 갑니다. 아, 미축하긴 한데, 근데. 나 이거 말할 수 있긴 한데. 현대 운명 속에서. 정답. 어, 정답 은지원. 김한선 선배님의 오늘 밤? 땡. 아 나 부르면 거기서 했는데 선배님 아니 부르진 않았고 같이 마음을 뺏긴다 오 아! 좋다! 김한선 선배님은 리듬을 쳐줘요 리듬을 쳐줘요 김한선이 나와있어줘요 뭐? 나와있어줘요 어딜 나와? 아는 거를 가지고 있어 리듬을 쳐줘요 리듬 속에 정답! 정답 조교야! 감이 안 와 진짜 감이 안 와 김한선 선배님의 리듬 속에 그 춤을 정답! 나 전화해! 전혀 감이 안 와 선배님 나 일정과 춤을 뭐지? 식어도 맛있지 뭐 이러면 뭐 그지? 아니야 이거 이거 뜨거우면 진짜 맛있지 정답! 초박차 어젯밤 이야기 거의 작곡처럼 맞지 거의 작곡처럼 맞지 이제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자 갈게요 이제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해요 그 힘들게 틀은 노래를 스타일이 너무 수신도 아예 안 쓰고 감도 안 써요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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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안 돼요? 제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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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얼음 빨랐는데 소세지 소세지 왜 다 들어가냐 원래? 네 아 형 못 드시죠? 어우 냄새 어우 수배야 와 냄새 좋다 진짜 사실 너무 좋아요 맛있음? 세 명 세 명을 떠나서 이건 소세지 진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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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다른데요? 뭔가? 이게 제가 본때는 맛으로는 추구했어요 오오오오오오오, 이거 다르다 아, 불구었네 아, 불구었네 그게 구이야? 말씀하셔대요 소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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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쪽, 왼쪽, 왼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